어머 어머 저 얼굴이 왜 이래요? 거울에 있는데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래? 굉장한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저는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좀 쉬엄쉬엄 다녀볼까 생각해요 여행 와서 오랜만에 많이 돌아다니고 걸어다니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쉬엄쉬엄 지내보려고요 바로 숙소 앞에 은행 있어가지고 대만돈 좀 바꾸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놔둬놓은 대만돈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은행에 잠깐 들려가지고 볼일을 좀 보고 그러고 요 며칠 동안 찍었던 영상 편집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제가 짐을 너무 성의 없이 싸나 봐요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원래도 옷이 많지는 않긴 하지만 입을 옷이 없어요 어머 저 얼굴이 왜 이래요?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자비 없이 덥습니다 완전 여름날씨예요 근데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역시 사람은 햇빛을 받아야 하나 봐요 그래한테 기울도 나고 그래서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빠져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바로 아오르파티 아오르파티라고 한국 노래인데 진짜 진짜 엄청 신나요 좀 뒤늦게 알게 됐어요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저 요즘 무슨 문제가 있나봐요 집에 숙소에 카드를 두고 와가지고 다시 가야합니다 인생이란 뭘까? 다시 가서 가져와야겠습니다 지금은 차를 한잔하겠습니다 이거 우엉인데 한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물 끓이는 중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가 부엌이구 냉장고 냉장고 응? 동시 전문가를 따라가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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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볶음밥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근데 너는 이렇게 소리가 나요? 잘 들어요 여기 약간 뉴욕 같은데 뉴욕? 여기가 나무랑 노란색이랑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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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커피를 주문했어요 가게가 되게 예뻐요 그냥 케이크아웃 해가는 그런 가게에요 그냥 케이크아웃 해가는 그런 가게에요 그냥 케이크아웃 해가는 그런 가게에요 맛있어 40원 후회 가끔 오죽 매일이 우아과 케이크 몽블랑 푸딩 푸딩도 맛있겠다 제 지갑 어떤가요? 멋있죠? 제 지갑입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요 풀이 짜라란 길처럼 제 지갑은 제 지갑입니다 제 지갑은 제 지갑입니다 제 지갑은 모든 희생들은